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영안을 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안을 열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안을 열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 이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권능에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상하고 지켜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셔야 합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영안을 여시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원능에 팔을 드셨네 성부합니다 성부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으로 오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원을 열고 영원을 열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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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내버려두면 나사네처럼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낙후된 그곳 내버려두면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개척 초기에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불쌍한 저를 공유력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필요한답니다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영안이 열려 여전히 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힘을 얻어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복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너무나 아버지 지쳐 포괄한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 눈물 없이 털을 수 없는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안을 열고 주님의 전에 달려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레야 사람처럼 아버지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한둠의 말씀을 호의 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한둠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연구하고 복상하며 말씀을 통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이 연애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못된 선입견과 우리의 약한 성견을 아버지에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좋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복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언어로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의 언어로 십자가 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주님 그렇게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한 현재 되시는 영원한 지금 되시는 영원한 오늘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은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찾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주님으로 만져 주심으로 말 미야마 나사렛처럼 소망이 없는 그 땅이랄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그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내내 아버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내내 바로 은혜 받을 지금의 날이 되도록 은혜 받는 지금의 날이 되도록 한 주간 인도해 주시고 너무 아버지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렇게 다시 다음 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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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